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제작진, 달달한 생명설명 3. 타이거 운동 가자 이제 조금 찍어올게 아이고 아이고 응? 누나 가지마 누나 가지마 이렇게 예쁜 자기도 아이고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아 나 가야 또 운동하러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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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뻐 아이고 이뻐 응 누나 운동 가야 돼 으아 운동 가야 돼 운동 갔다 올게 운동 기도할게 응? 응? 아 웃는거는거 아니야 달래야 근데 지금 누나가 잠깐만 식빵 들어왔다 올게 꼬리꼬리야? 몸 지저분해진다잉 땀 팔려오겠구만 아 얘들아 응? 응? 너 그만 올게 응? 너 나올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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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가 하나도 할 집에 있었는데 아는식도 안했다가 솔직히 말아봐 달리에 영심이 속나고 이야기하세요 누나랑 함께 있으면서 누나 아는식도 안할때 왜 갑자기 되시나요? 응? 응? 달리가 누나 안좋아한거같지 아는식도 안할래? 응? 우주가 나왔다잉 진짜 빵만 사볼게 응? 응? 아이고 아는식도 안할래? 아는식도 안할래? 아는식도 안할래? 아는식도 안할래? 아는식도 안할래? 아는식도 안할래? 응? 귀여워 너만 사올게 응? 응?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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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